. . . . . . . . 안녕하세요 코만드 파크필드 대규모 게임 행사인 에어소프트 배틀필드 보드로 돌아온 몰컴입니다. 이날은 70여 명의 게이머분들이 참가해줬습니다. 이날은 정말 특별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에릭스토머 AT4 무반동 총입니다. 이렇게 BBC 아웃셀을 이용하는 제품이며 영상이 보이는 것처럼 장전을 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BB탄을 보통 사용하지만 영상에서처럼 이런 스펀지공을 앞에 장착하여 조사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기를 이용하여 에어소프트 배틀필드 보드의 특수병가인 버서커 병가 플레이어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3, 4, 3, 4, 3, 6, 5, 4, 3, 2, 1 고 고 고! 이날 배틀프리드 모드 행사는 신규 모드 컴캐스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승리 조건은 세계 점령 제약을 제한시간 내 최대한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으면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아군 두개 군대와 팀을 이루어 c 지점을 점령하러 완전 우회하여 갑니다. c 지점을 지키고 있는 적을 발견했으나 더 우회하여 접근합니다. queen 올라올라 올라와 김에서 위하위해 적팀 버섯카랑 조부하였습니다. 저는 제 에이티포 여자차포를 꺼냅니다. 나 대인타운이야 지금 C 지점 점령에 성공하고 이제 적들의 파란을 저지합니다 적팀 버스커가 다가오는 것을 직결 제84를 다시 꺼내듭니다 아군 메딕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그전지라 소생을 포기하고 베이스로 돌아가 정직하게 에리스콘합니다 리스폰 이후 다시 C 지점으로 갑니다 적팀 적어넛이 C 지점에 있는 것을 확인 후 우회에 돌입합니다 C 지점을 아군이 무사히 다시 점령하여 다시 적들의 접근을 막습니다 게임 시간이 모두 경과하여 정령 포인트가 아군이 더 많아 승리하였습니다 이후 라운드는 일반적인 팀 데스매치로 진행되었습니다 다 돼서 쇼령 네 저 찍는거 진짜! 메딕 있나 우리? 메딕 메딕!! 조조 조조조조조조조조조 1, 2, 3, 4, 5 힛! 리스폰 이후 블랙메이션으로 내려가 적들과 교전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출발 맞습니다. 발 앞에 전사와 동시에 적팀 리스폰 포인트 고갈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복권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채우겠습니다.